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?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잘 맞을 것 같잖아요? 무도 저기 4 정도만 해요. 아 이 정도? 아 무대 밑으로? 아 무대 밑으로? 형은 요쯤에서 공객석 잠깐 가서 응원법도 같이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땡빙 나고 형은 마이크 차고 있으니까. 어 좋지. 지금 엠카 때 왕깐하고 뉴뱅 때 왕깐하고 다시 응숭 때 왕깐하고 오늘 왕깐. 월요일은 뭘까요? 라이언들이 맞춰보세요. 컴백 첫 주라서 힘든데 항상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지금 시작 전이잖아요. 라이언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와주신 것 같아서 오늘 무대도 잘하고 가겠습니다. 라이언. 예. 라이언. 라이언. 마이크 나와서. 라이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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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리고 또 시작하는데 무대 올라오지 마요. 기사 갈 때 일을 못 치고 잡힐 듯 하면서 무대도 올라갈 때 또 말해줘. 자격 한 번. 잡힐 듯 하야 되나요. 잘 맞춰줄게요. 네가 한 가게 서 가서 내가 참아줄게요. 그렇게 해주고 갈게요. 그렇게 해요, 잘 알겠습니다. 고고고 연방 다 됐으면 올라갈게요 올라갑시다 갈게요 고고고 네 안녕 네